여러분, 유튜브 많이 구독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BJ판이고요. 오늘은 4월 14일 화요일이네요. 네, 오늘은 블랙데이고요. 오늘은 제가 또 먹방을 준비했어요. 원래 먹방을 안 하는데 오늘도 블랙데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짜장면을 먹어야겠더라고요. 솔로들은 짜장면을 먹어야 되죠. 우리 소망이님, 초코 다섯 개 전문 냠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땡큐. 우리 고고단님께서 열 개 팬가입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고고단님, 즐겨찾기도 해주시고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열 개 팬가입 976번째 팬클럽 되셨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먹방 잘 못하지만 뭔가 오늘은 먹는 날이니까 그쵸. 핫솔님 반갑습니다. 어! 다 어디 갔어. 사라졌어요. 창들이 사라졌습니다. 창이 다 어디 갔죠? 정신이 없네요. 항상 먹방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힘들고 정신이 없어요. 오늘 메뉴는요? 네, 잠시만요. 일단 오신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소망이님, 고고단님, 아지트 블랙뉴님, 핫솔님, 핑크돼지님, 먹방 구경중님, 윤수래 티패남님, 불독보님, 수님, 하지만님, 말하기 싫었니, 일가기 싫었니, 기떼님, 감님 어서오세요. 오늘의 메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의 메뉴입니다. 네, 오늘의 메뉴는 부라춘이라는 건데요. 부라춘이 뭔가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부라춘이 뭔가 하셨을 건데 부라춘이란 거는 불닭볶음면과 그리고 공화춘 짜잔 두 가지를... 엄마야... 저거 지금... 가스가 없어... 아, 어떡해... 가스가 없어요... 뭐야... 아, 어떡하지... 아, 가스 없어... 아, 편의점 되게 먼데...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가스 좀 찾아올게요... 어머, 노래가 끝났네요... 아, 여러분... 가스레인지에 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방 가서... 아, 망했어... 깔 수가 없는 게 말이야 막걸리야... 아... 아... 아, 근데 이걸 사오기가 좀... 편의점이 멀거든요... 갔다오면 한 30분 걸려요... 20분... 그래서... 주방에서 그냥... 조리를 해서... 아... 주방 가서... 조리를 해오고요... 어... 아, 어차피 근데 이거 면만 끓여오면 되거든요... 이거 면만 어차피 끓이면 돼요... 그러니까 주방 가서 딱 면만 삶아가지고 올게요... 네... 간단한... 어... 먹거리고요... 음... 조금만 기다리시면 면만... 후딱 끓여서 오겠습니다... 우리 소망이님 초코 7개 냠냠 감사하고요... 으흫흫흫흫흫... 아... 이게 뭔 날벼락입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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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그 부탄가스 자체가 없구요 부탄가스 그 다 쓴 것만 저쪽에 주방에 있더라구요 소망이님 초콜릿 10개 냠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네 반갑구요 네 모르고 가스레인지가 준비가 안됐어요 부탄가스가 근데 부탄가스를 그 사러 갔다오기엔 너무 시간이 걸려서 후딱 주방가서 면만 삶아서 올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러면 쉬는 동안에 음 우리 같이 유튜브 영상이나 잠깐 보실까요 우리 쉬는 동안에 유튜브 영상 어 잠깐만 보실게요 네 유튜브 영상 잠깐만 보실게요 네 지민근님 반갑구요 오신분들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어 깜짝이야 기다려 네 지금 후딱 면을 삶아 올게요 어 후딱 면을 삶아 올테니까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이거 진짜 최대의 방송사고다 이거 당연히 부탄가스가 안에 들어있는 줄 알고 재료 준비랑 막 테이블 위치 다 해놨는데 부탄가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 금방 그 뭐냐 저기 뭐냐 그 뭐냐 그 면을 삶아서 올게요 네 잠깐만 영상 같이 한편만 보고 계실게요 아니 두편 한편 두편 봐서 네 여러분 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메뉴입니다 여러분 다시한번 뒤덕님께서 요새 요새 먹방 욕심 있다면서 오늘 블랙데이라서 한거구요 어제는 밥을 못먹어서 한거고 먹방도 진출해야죠 이제 어 먹방도 가끔씩 하는 것도 나쁜건 아닌거 같아요 양이 난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양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지금 면 두개 삶았구요 빨리 시작할게요 피아노 먹방하는데 피아노 얘기 삼가해주세요 우리 늘모님 지금 먹방시간이구요 피아노 얘기는 삼가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빨리빨리 시작합시다 면을 다 불어요 네 오늘의 메뉴는 여기 보이시다시피 네 오늘의 메뉴에 대해 다시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메뉴입니다 불화춘인데요 네 여러분 불화춘이 뭐냐면 불닭볶음면과 공화춘을 섞어서 만든 요리구요 간단해요 두가지 면을 익히고 나서 아이고 두가지 면을 익힌 후에 그냥 소스만 넣고 비비면 됩니다 네 괜찮죠? 자 갑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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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면을 접시에 덜어서 일단 면을 접시에 덜어볼게요 근데 이것도 라면 두개 못 먹는데 이거 라면 두개잖아요 어떡해요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 요리라면서 조금 더 남아있어 면은 네 가스렌즈가 없는 바람에 주방가서 급하게 삶아왔구요 음악소리 너무 크지 않죠? 혹시나 유튜브에 올릴 수 있어서 저작권이 없는 그런 음악을 틀어놨습니다 어 누가 왔어요 잠시만요 어 잠시 잠시 흐름이 끊겼네요 택배가 왔어 갑자기 택배가 왔구요 음 당황스럽네요 아 다 붉게 생겼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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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 이렇게 양이 많아 이상해 퍼도퍼도 끝이 없어요 음악이 무사운드 이 음악이 무섭다고요? 약간 글쎄요 이 음악을 듣고 무섭다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뭐 이정도면 얼추 다 던은 것 같아요 남은 남은 건 있다가 모자라면 덜을게요 이게 뭐지? 아 마우스 마우스가 망가져서 마우스 시킨 게 왔어요 이거 냄비 받침대 필요 없나요? 어 제가 마우스 시킨 게 왔구요 여기다 놓고 제가 소스 비비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음 뭐 그다지 볼 건 없지만 자 우선은 여기다가 짜장 소스는 다 부으래요 짜장 소스는 다 부으라고 합니다 짜장 소스를 다 부으고 나서요 그 다음에 불닭 소스는 추영에 맞게 넣으라고 합니다 우리 하이텔오빠 반갑습니다 하이텔오빠 어서와요 우리 하이텔오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뵈네요 하이텔오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라하궁님 어서와요 듀다오님 저 4월 말에 온대요 제가 문의하니까 제작해서 4월 중순에서 4월 말쯤에 온다고 답장이었어요 4월 중순에서 말 자 잠깐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머 나 말고 여기 어머 조명이 조명 없는 척 해야 되는데 조명이 100개나 있어서 이거 하나 꺼야겠다 끄남 안하네 조명이 앞에 100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빛의 반사가 되고 있네요 죄송하고요 네 불닭 소스는 얼만큼 넣어야 되지? 불닭 소스를 여기 넣어야 돼요 먹방 구경준님 한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 반만 넣을까요? 무서워 모르겠다 이만큼 우리 먹방 구경준님께서 스티커 한개 선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포터 가입 들어와 들어와 어머 서포터 가입까지 들어와 들어와 먹방 구경준님 서포터 가입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조금 넣었어요? 어머 이거 막 묻었어 휴지 면 다 불게 생겼네 면별로 먹방 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다 불었어 이미 망했어 소스도 흘렸어 너무 많아 화딱해 정신이 없어요 원래 먹방은 이렇게 정신이 없나요? 나만 그런가? 어우 흘렸어 이제 비벼볼게요 음 정신이 없네요 자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해야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면이 다 불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만 비빌거구요 비비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태성유리님 반갑습니다 자 같이 면발을 같이 비벼봐요 약간 약간 이미 제 생각에는 녹을 것 같아 입안에 넣으면 녹을 것 같아요 너무 불어서 오우 이게 먹방이라는 게 참 아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먹었냐면요 그냥 아까 GS25 구경 갔는데 거기에 이게 써 있었어요 라면 코너에 불하춘 먹는 법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두 개 불닭볶음면 그리고 자기네 GS25 구경 공하춘 짜장 이렇게 해가지고 네 두 가지 나와있더라고요 부럽다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시행착오가 있는 법이죠 원래 항상 뭐든지 이렇게 저같이 초보분들은 초보 먹방 먹방 초보분들은 항상 실수가 필요해요 이렇게 실수하면서 크는 겁니다 젓가락이랑 손 안 쓰고 먹는다고요 저랑은 좀 매너 채팅해주세요 나무직이야 너가 더 한심한 것 같아 나무직이야 너가 더 한심해 가서 공부나 해 너도 이런 거 한심하자고 쓰지 말고 그냥 가서 공부나 해 보지 말고 도자잉 도그자잉 반갑습니다 어머 이거 너무 짤 것 같아 근데 뭔가 짜보이는데 덜 비벼졌구나 이것도 그림이 안 보이네요 아니 음식이 안 보이네요 어머 공화추는 어디 갔냐면서 여기 있다면서 나무직이 나무직이 블랙리스트 오랜만에 블랙리스트도 추가할게요 안 그래도 블랙리스트 한번 추가 해볼까 싶었는데 잘 됐네요 네 오신분들 반갑습니다 베티님 어서오고요 팥뿌리님 반갑습니다 먹어볼게요 네 시식타임 시식타임입니다 여러분 시식타임 100명이라고요?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오신분들 추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먹방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 몰랐어 한소님께서 언니 및 이방했어요 제가 캠을 두 개 쓰려고 음식을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캠을 두 개 꼽았더니 에러 났어 캠 두 개 꼽았다가 에러 나가지고 아 다시는 안 한다면서 아 뭐야 너무 멀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가까이 오너라 이리 오너라 오늘 이렇게 먹는 거예요? 불편하다 숟가락을 싸서 먹을게요 너무 면을 저는 한번만 반만 쪼갰는데 이게 사분할됐어 면이 사분할로 쪼개졌어 맛있다 이거 더 늦게 덜 매워 소스가 계속 묻어야돼 저는 전문 먹방은 아니고 초보여요 먹방은 먹방 하는 게 오늘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유나오빠 유나오빠 그래요 유나오빠 식사하셨나요? 다들 이 시간이면 식사 다들 하셨죠? 네 추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먹방은 초보라 먹방은 초보라 사실 잘 못 먹지만 그래도 열심히 뭔가 어 많이 불었어 빨리 먹어야겠다 뭔가 좀 차별 나름 차별화되게 한다고 막 레시피도 아까 적어놓고 그랬는데 응 그런가요? 와그와그 해보세요 와그와그 저 매운맛 좋아해요 아 유나오빠 장어 주셨구나 생각보다 많이 안 불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불었어요 맛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불었어요 다행이에요 앞으로 면요리 먹을 때는 방송할 걸 감안해서 좀 덜 삶아야겠어 맞죠? 이게 공화춘 짜장이 제가 보기에는 짜파게티랑 다르게 약간 진짜 짜장면 같은 약간 느낌이 나요 짜파게티랑은 다르게 진짜 짜장 같은 그런 느낌 아까 보셨다시피 스프도 가루가 아니라 가루가 아니라 어우 저 단무지먹고 싶다 가루가 아니라 약간 액상스프예요 둘 다 둘 다 액상스프여가지고 저 다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어요 처음 먹어봤어요 두 개 액상스프라서 맛이 좋아요 진짜 짜장 같은데 왜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키면 보통 고춧가루 달라고 해서 넣거나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사천 짜장 같기도 하고 근데 매운맛이 고춧가루로 매운맛을 내면 뭔가 아쉽다 좀만 더 매웠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 불닭 소스를 넣으니까 이 짜장면의 그런 느끼함도 없고 적당하게 매콤함이 좋아요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도 같이 먹는 느낌 매콤한 게 땡긴데 먹으면서 말하라고요 매콤한 게 땡긴데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이 매운맛을 느끼고 싶다 근데 그럴 때 짜장면은 먹지만 아 뭔가 매콤하니 좋다면서 매운 짜장이죠 한마디로 먹으면서 제가 먹으면서 말을 잘 못해요 유나오빠가 매니저 도와주신다고요? 유나오빠 감사합니다 먹방은 그냥 먹는 거예요? 먹방은 그냥 먹으랍니다 여러분 하긴 무슨 말이 필요해 사실 맞죠 우리가 다 아는 그 맛이야 불닭볶음면 우리가 아는 그 맛 공화추는 우리가 아는 그 맛 전부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맛이에요 먹방 진짜 이렇게 많네요 단무지 있으면 딱인데 진짜 네 여러분 지금 생방송이고요 저는 트랜스젠더 BJ판이라고 합니다 지금 생방송이에요 매콤하니 딱 좋다 전 쩝쩝 소리를 안 낼려고요 새우니님 어서와요 일반 여잔들 관심 끌려고 트랜스젠더라고 하네 칭찬 감사합니다 칭찬이죠 쩝쩝 소리를 내냐 안 내냐 약간 논란이 있네요 평상시에 이렇게 먹어요 근데 원래 평상시에 이렇게 먹는데 예전에 먹방 할 때 누가 먹방은 쩝쩝 거리는 맛을 먹는다 그래서 일부러 막 오바해서 쩝쩝 거렸는데 요즘에는 근데 제가 먹방을 몇 번 봤어요 몇 명 걸 잠깐 잠깐 보니까 쩝쩝 소리 안 내고 먹는 분들이 많던데요 근데 저 원래 먹을 때도 숟가락 써서 먹어요 응 쩝쩝 소리 안 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아 먹방이라고 무조건 쩝쩝 소리 낼 필요는 없구나 하던대로 하면 되겠다 하던대로 그리고 고양이께 네 아 맞아요 저 가끔 방송중에 콤프로스트 먹어도 어 막 얘기하면서 먹느라고 다 불어 터져요 지금도 약간 제가 그리고 원래 먹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밥 먹으면 되게 늦게 먹어요 라면이 안 줄어진다면서 이미 불고 있어 어떡해 라면 먹고 갈래 19금이라면서 조심해라면서 19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맞죠 뒤펌 senhor 내 오징 deze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양이 많다면서 목이 얇아서 많을수록 못 먹는다면서 근데 원래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추천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이게 적당하게 매우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 맛있네요 맛있네요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요? 이거 먹으러 가다가 이걸 먹으러 가고 또 먹으러 가고 너무 맛있어 양이 진짜 안줄긴 안주네 라면 2개는 1개 반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개 반까지는 어떻게 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2개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호두오빠 어서와요 인아오빠 감사해요 인아오빠 감사합니다 지금 양파가 있나 모르겠어요 꼼뚜리님 안녕하세요 가발 쏜이면서 목젖 보여달라면서 거울 봐 꼼뚜라 거울 봐 네 목젖 봐 라면 목젖 들어보려고 그래 네 목젖이나봐 슬슬 배불러 오고 있어 어떡해 옆에 피아노는 살인 저지를 때 복음증 용부에요? 응 너 죽인 다음에 연주해 줄게 너 한번 죽어봐 너 죽으면 다른 사람들의 연주를 들을 수 있어 많이 줄었네요 또비 애기님 반갑고요 못나 멍청하니깐 어쩜 그렇게 멍청하니 너는 네 50명도 반갑고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100명분이 계시네요 감사해요 네 저는 또란시젠더 BJ판이고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배불러 배불러 조금만 먹자 남길게요 지금 먹은 것도 많이 먹은 것 같아 충분히 많이 먹었어 셀렐넨을 담가놔요 손에 감자 그런건 없앤 손에 감자 손에 감자를 먹으면 손에 감자 손에 감자 손에 감자 손에 감자 손에 감자 최종 수술은 2011년이요 옛날에 남자였어요 지금은 남자 아니에요 음식 남기면 안 된다고 다 먹으라고 루피공주님 많이 드세요 루피공주님 이거 드릴까요? 물론 양을 많이 끓이는 건 제 잘못이긴 한데 근데 이 레시피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걸 먹기 위해서는 라면 두 개를 다 까야되고 소스도 반 잘라서 넣기도 애매하잖아요 배불러 룰을 같이 하자고 롤? 나 롤 할 줄 몰라 배부르는데 이만큼만 더 먹을게요 한 젓갈 이만큼만 먹고 이만큼 남길게요 어쩔 수 없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배부른데 억지로 먹으면 안돼요 맞죠? 불멸님 반갑고요 게임 안하거든 천불이 끓고 만불이 끓여서 안되겠다면서 꿈뚫이 너 그냥 꺼져라 꿈뚫이 보냈어 드립을 정통껏 쳐야지 드립을 정통껏 쳐야지 드립을 정통껏 쳐야지 이게 매운 걸 먹으니까 땀이 막 나네요 네 오신 분은 반갑습니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배불러요 저는 배불러요 추워할 것 같아 나 그만 먹을게요 왜냐면 지금 후식이 있어요 후식을 사왔거든요 오늘 비싼 후식 사왔어요 후식을 먹어야 돼서 저도 음식 남기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네 죄송해요 남길게요 이따 근데 배고플 때 또 먹고 싶을 것 같아 맞죠? 이따 배고플 때 먹고 싶을 것 같아 아 아까 좀 더 많이 먹을 거야 막 이러면서 한 12시? 1시 되면 맞죠? 배부를 것 같아요 수술 다 했어요 수술 다 했어요 다시 수술 다 했고요 제가 먹는 거 많이 못 먹어서 약 지금 한 개 한 한 개 한 3분의 1 먹은 것 같아 아니야 한 개 반은 먹은 것 같은데 맞죠? 한 한 개 반 먹은 것 같아요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연예인 닮았다면서 오늘의 레시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레시피라고 하기 좀 창피한데요 오늘의 요리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의 음식 레시피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여러분 불화춘이었어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닭볶음면과 공화춘이라는 라면 두 개를 갖고 오셔가지고요 각각의 면은 삶아요 그리고 두 가지 다 소스가 액상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하고요 면을 삶은 다음에 일단 공화춘 소스를 다 넣고 나서 불닭볶음면은 취향에 맞게 그렇게 먹을 만큼만 기호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불화춘이라는 음식이 완성됩니다 오늘의 먹방은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 박수 빨리 맛있어요 물을 안 가지고 왔는데 목말라 죽겠다 어 배불러 평상시 먹던 양보다 많이 먹었어요 짝짝짝! 짝짝짝! 추천도 꾹꾹꾹꾹꾹꾹꾹꾹! 매주 일요일amt 동네 focus im 유 아이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감사합니다.